안녕하세요 여러분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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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한국의 팝핑장에 앉고 나왔어요. 단무지창 전복. 양파에 있는 팀, 그리고 부터이택을 다 advisory. 잘생겼어요. 육수, 계란을 마셔요. 썰기 후추 골고루 물도 넘어가는 게 너무 좋아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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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좀 더 묻고 할거에요 물은 알감라 소금 음료수 물이 그냥 젓는거에요 조금만 더 넣어요 2번 더 넣을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